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세 번째는요. 수요의 법칙과 수요 곡선인데요. 교재 1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이제 중요한 거 세 가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수요량의 변화는 량이죠. 이거는 곡선 위에서 움직이고요. 수요의 변화는 량자가 빠졌어요. 그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 내용을 배울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수요 곡선인지 아니면 수요 직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수요와 수요량은 뭐냐면 수요는 이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량의 개념이라는 건데 소비자들이 모든 가격에서 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량은요. 어떤 한 가격에서 소비자가 소비하고자 하는 양을 수요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그냥 시험상에서는 어떻게 알면 되냐면 수요하고 수요량하고 차이가 이렇게 알면 돼요. 우리가 수요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게 큰데 수요곡선이라는 게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렇게 우하향 하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이 곡선 모든 가격대니까 이 곡선 수요곡선 자체를 의미하고 수요량은 하나의 가격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이게 50개 팔린다. 이럴 때 하나의 가격에서 이 50개 있죠. 이 하나. 이거를 수요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포인트에서 봤지만 수요의 변화라고 하면 이게 곡선 전체라고 했으니까 수요의 변화가 있으면 수요곡선이 움직입니다. 이동을 해요.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면 가격에서 이 한 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요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포인트에서 본 거.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위에서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은 이렇게 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량이 있으면 수요량은 곡선 상에서 수요는 곡선 자체를 이동.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부터 볼 거냐면 이 유량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수요가.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유량이냐 저량이냐를 구별해서 어떤 게 유량이냐 저량이냐를 물어보는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유량은 영어로 flow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량은 stock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그 유량과 저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 유량은 이거예요. 이 기간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량은 그 기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량은 그 기간이 표시된 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여자가 남자를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결혼하려고 자기 부모님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니까 남자가 엄청 떨리겠죠. 그런데 장인어른이 또 엄청 무섭게 생긴 거예요. 장인어른 될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물어보는 거죠. 자네 얼마나 버나 벌이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긴장해서 달달 떨면서 저 한 천만 원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럼 자네 지금 사는 데는 어딘가? 집은 갖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천만 원이라고 대답했던 이 불려온 남자가 아니 제가 천만 원밖에 못 벌어서 지금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무슨 소리야? 아니 한 달에 천만 원 벌면 연봉이 1억이 넘을 텐데 옥탑방에 살다니?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제가 언제 한 달에 천만 원 번다고 그랬어요. 저 1년에 천만 원 번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봐봐요. 이 남자, 이 장인어른이 물어볼 때 정확하게 물어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답할 때도 저 한 달에 얼마 법니다. 아니면 1년에 얼마 법니다. 이렇게 기간을 명시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엄청난 혼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결혼했냐고요? 진정으로 사랑했으면 결혼했겠죠. 그렇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아셨죠? 기간이 중요하죠. 기간. 그러니까 기간을 벌써 얘기 안 해주니까 이 수 자체가 의미가 없고 굉장히 혼돈스럽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거시경제학에 가서 배울 국민소득 GDP 있죠. 이게 대표적인 시험 지문에 제일 잘 나오는 유량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의 정의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 그 국가 안에서 모든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에 합의해요. 그러니까 그게 앞에 어떤 단서가 붙었어? 일정 기간 동안이죠. 그래서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수치를 계산을 해냅니다. 자,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월급. 우리가 봐야 하는 월급에 월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또 임금주명의 연봉. 연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자는 근데 선생님 아무 말도 안 붙어 있는데 이자는 아무 말도 없어도 보통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자는 1년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자라고 하면 아, 이게 1년 기준으로 하는구나. 라는 기간이 그냥 명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저량을 한 번 좀 볼까요? 저량은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찍히는 거나 외환 보유고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봐봐요. 통장 잔고하고 외환 보유고. 이거는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 이것만 중요하죠. 외환 보유고도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이 얼마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당장 한 시점에서 이게 얼마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거 한 번 따져볼까요? 임대료 있죠, 임대료. 임대료 이거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임대료는 보통 월 단위로 받죠? 그래서 임대료도 어디에 들어가냐면 유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회계도 좀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회계에서 보면 포괄손익계산서 개정하고 재무상태표 개정이 있거든요. 얘네를 보시면 우리 포괄손익계산서는 위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 기간이 나와요. 기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2000XX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이 1년치의 기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무상태표 개정을 보면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되냐면 재무상태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2000XX년 그냥 12월 31일 하루 딱 이렇게 적혀. 이거는 이렇게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 수 있냐면 수익과 비용 이게 대표적인 포괄손익계산서 개정이죠. 얘네들은 뭐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유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있죠? 얘네들은 대표적인 재무상태표 개정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개정에 있는 거는 저량이고요. 포괄손익계산서 개정에 있는 거는 유량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아는 포괄손익계산서는 그 회사의 자금의 흐름을 비디오 카메라로 1년 동안 촥 이렇게 촬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재무상태표 있죠? 이거는 12월 31일 날 그 회사의 재무상태를 카메라로 딱 찍는 거. 그 순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유량은 뭐다? 그렇죠. 기간이 표시돼야 됩니다. 기간이. 이 예들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제가 지금 외우라고 했지만 그냥 이거 억지로 외운 거 아니죠. 제가 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거를 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지 외워진단 말이에요. 아셨죠? 꼭 암기하셔야 돼요. 유량과 저량.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가격 보이죠? 가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격을 제외한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이 가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하락한대요. 그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대는데요. 말 들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거 쉽게 제가 얘기해 볼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 하락 사람들이 많이 안 사고 비싸면 안 사고 그죠? 가격이 하락하면 싸지면 수요량은 증가 사람들이 많이 산다. 이게 뭐예요? 수요의 법칙이에요. 되게 어렵게 얘기했죠. 쉬운 걸. 그죠? 그러면 이런 역의 관계 뭐와 뭐가 역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하락한대잖아요. 이건 반대고 그러니까 가격하고 수요량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그런 관계를 역의 관계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 이 내용이 물론 수요의 법칙이 골자이지만 가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대요. 선생님 이런 가정을 왜 하죠? 왜 하냐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뭘 예를 들을까? 가령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쇠고기라고 하죠. 쇠고기 쇠고기를 살 때 이거의 가격이 물론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죠. 이놈의 수요를 결정하는 거 많이 사느냐 적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격이지만 생각해 보면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나면 많이 사겠죠.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령 쇠고기하고 대체 관계가 있는 어떤 다른 고기들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가 만약에 비싸지면 야 이 돈 주고 돼지고기 사 먹을 거면 나는 쇠고기 먹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이나 소득이나 아니면은 뭐 쇠고기에 대한 광고를 막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 거냐면 쇠고기를 먹으면 뭐 암이 예방된다는 그런 연구 개발 결과가 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나열하는 것들 요거는 가격이 변한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쇠고기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변해도 어떻게 해요?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요 수요의 법칙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오직 뭐만 보겠다는 겁니까? 가격과 수요량만 보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 얘네들 이때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얘네들이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약간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경제학에서 나오면 얘네들은 우리 수학 이거 쓰면 여러분들이 또 머리 아플까 봐 안 하려고 했는데 말 나오는 김에 그냥 할게요. 상수로 본다는 거예요. 상수. 상수가 뭐예요? 항상 할 때 상자죠. 변하지 않는 상수로 놓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 이 두 개만 뭘로 보겠다는 겁니까? 변수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뭐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수요의 법칙은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이나 뭐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렇죠? 제외하고 뭐만 본다? 그렇죠? 가격만 본다.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만 보겠다. 이게 수요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수요의 법칙이 이런 게 있는데 수요의 법칙은 거의 예외가 없어요. 거의 예외가 없는데 두 가지가 수요의 법칙의 예외예요. 그럼 수요의 법칙의 예외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원래 보통은 가격이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면 수요량이 작아져야지 이게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기펜제하고 베블렌 효과라는 것은 이것은 가격이 올라갔는데 되려 수요량이 내려가지가 않고 되려 올라가는 이런 재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베블렌 효과 기펜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베블렌 효과보다 기펜제가 훨씬 중요해서 먼저 베블렌 효과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베블렌이라는 사람도 경제학자고 기펜이라는 사람도 경제학자인데 베블렌 효과는 이건 뭐냐면 우리 명품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런데 명품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무슨 루이비통 뭐 또 뭐였지 셀린 뭐 그런 것들 명품 같은 거는 가만 보면 비쌀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그런 경향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이 베블렌이라는 학자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수요의 법칙이 예외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깔린 겁니까? 그렇죠. 과시욕이 있잖아요. 과시욕 명품 같은 거는 그래서 비쌀수록 더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블렌 효과니까 수요의 법칙에 예외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베블렌 효과는 명품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명품 어떻게 더 쉽게 예외해볼까요? 그러니까 명품 기업을 했죠. 명품을 가지면 부자니까 배가 나왔겠네. 그래서 베블렌 효과 좀 유치해요. 아무튼 그렇게 베블렌 효과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 기펜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가격 효과할 때 뒤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놈인데 얘는 어떤 놈이냐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활을 일컬어서 우리가 기펜제라고 해요. 기펜제 이게 특징인데 얘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정상제 열등제 배울 때 그냥 알아두세요. 열등제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방금 전에 수요의 법칙이 예외적인 재활한 걸 봤죠. 그러면 기펜제가 어떤 거냐면 제가 거기에 예를 들게요. 자 보시면 기펜제라는 게 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되려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되려 수요가 감소하는가 왜 수요의 법칙과 반대냐 어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소득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먹을 게 라면하고 설렁탕 밖에 없어. 근데 라면은 천원인데 설렁탕은 무려 오천원이나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을 30일로 치면 90끼니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소득이 9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대로 쓸 예산이 9만원밖에 안 돼. 그러면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으면 9만원밖에 없는데 85끼 정도밖에 못 먹으니까 5끼나 4끼는 굶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면을 어떻게 90끼를 계속 먹어야 돼. 9만원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이 라면이 라면 가격이 500원으로 폭락을 했답니다. 좋겠죠. 그럼. 그죠? 폭락을 했으면 이제 봐봐요. 이 사람은 9만원이 있는데 90기 다 안 먹고 4만 5천원 가지고도 한 달 충분히 라면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얼마가 남았어? 4만 5천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지긋지긋할 거 아닙니까? 90기 계속 먹으니까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래 90기를 먹었었는데 이제 4만 5천원이 남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설렁탕 9그릇 사 먹고 그죠? 그러면 90기 이상 한 달에 90기밖에 안 먹으니까 이 사람은 80기나 80 한 끼는 라면으로 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라면에 가격이 떨어졌더니 되려 어떻게 됐어요? 라면이 90기에서 81 그릇으로 줄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 이게 기폐제입니다. 열등제라는 게 있는데 열등제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나중에 이거 제가 똑같은 예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더 설명드립니다. 그냥 너무 많은 거를 처음부터 제가 가리킨 그런 죄책감이 있는데 아무튼 기억하세요. 얘네 둘이 중요해. 기폐제하고 베블렌 효과 얘네 둘 그러면 베블렌 효과는 명품 기억하면서 과시욕 그죠? 기폐제는 열등제 열등제에 포함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아셨죠?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수요 곡선이 처음 나왔어요. 되게 반갑죠?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 그 수요 곡선을 이렇게 딱 볼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뭐 보시냐면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부터 보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제일 처음에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됩니다. 요 축 있죠? 요게 어떤 놈이 있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P가 뭐냐면 프라이스 가격의 약자에요. 영어로 프라이스 아시죠? 요거는 양 퀀티티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기에 그린 요게 뭐냐면 수요 곡선인데 이게 디멘드의 약자에요. 수요가 영어로 디멘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지금 이 수요 곡선은 변수가 지금 P하고요. 그 다음에 Q가 있는데 뭐가 변할 때 그렇죠. 요 가격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수요량의 변화는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왔지만 아까 수요의 법칙에서 나온 게 그대로 나오는데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할 때 그죠?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100원일 때는 5개 밖에 안 팔렸어. 그래서 어디에요? A점으로 하나 찍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이 근데 50원으로 내렸더니 10개나 팔렸네요. 그러면 B에다가 점을 요렇게 딱 찍어야겠죠? 그럼 요 두 점을 연결하면 그게 그냥 수요 곡선인 겁니다. 아셨죠? 요거에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면 방금 이 곡선이 움직였어요. 아니면은 이 곡선 상에서 어? 곡선이 움직였어요. 아니면은 A와 E, B점이 곡선 위에서 움직였어요. 곡선 상에서 움직였죠. 뭐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요 가격 여기 위에 있는 요 놈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요 변수가 바뀔 때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요. 뭐냐면 수요의 변화는 우리가 아까 일정하다고 가정했...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소득이나 아니면 대체제의 가격 뭐 인구수 또는 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것들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것들이 바뀔 때 다시 말하면 가격을 제외한 모든 것 가격을 제외한 모든 것이 만약에 변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쇠고기에서 쇠고기 우리가 방금 전에 그린 요 그 수요 곡선이 쇠고기 곡선이라고 했을 때 봐봐요. 처음에 100원일 때 5금 팔리고 50원으로 가격이 내리면 10금 팔렸죠. 이건 지금 가격의 변화 때문에 수요 곡선을 우리가 방금 그린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격은 변하지 않았대.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변했냐면 일정하다고 생각했던 요 소득이 변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지면 소고기도 많이 사 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고 똑같이 100원 100원대 인데도 소득이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100원 가격이 안 내려가도 100원일 때 5개 사는 게 아니라 10개 사고요. 그 다음에 50원 가격 그대로 50원인데 아까는 10원인데 사람이 소득이 느니까 어떻게 그렇죠 15끈 산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가격대에서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모두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70원이었을 때 한 8개 팔렸으면 요것도 이렇게 이동해서 한 13개 정도 팔린다는 얘기예요. 모든 가격대에 있는 수요량이 다 변해.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에 자 보세요. 이게 핵심이야. 결론은 수요량의 변화는 뭐가 변해? 가격이 변하는 거고 지금 봤던 수요의 변화는 가격 말고 딴 게 변해. 그래서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고 가격이 변하면 뭐 어떻게 움직인다?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아 힘들어 죽겠네. 아셨죠? 진짜 아니 다시 한 번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 자 이거 좀 지우고 너무 중요해 이거는 너무 중요해 이거는 왜 왜냐면은 우리 이제 되게 어려운 시험 같은 문제 고시나 뭐 그런 데는 안 나와요. 뭐 경제학이 들어가 있는 시험이 뭐 공인회계사라던가 뭐 고시 행정고시라던가 그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이런 테셋 매경 테스트 또 고인중개사 시험처럼 좀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자 가격이 변했대 가격이 그러면은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서 곡선 상에서 지금 움직여 있잖아요. A에서 B로 그죠? 근데 가격 말고 딴 게 변한 거예요. 딴 거 소득이라던 뭐 딴 거 그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량자가 빠진 수요의 변화다. 끝! 제일 중요해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아셨죠? 이걸 알아야지 이 다음에 이제 수요가 변할 때 어떻게 균형량이 변하는지 뭐 그런 내용도 배우게 됩니다. 제일 중요해 아셨죠? 오케이 네 자 이제 폭풍처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뵀어요. 그죠?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가격이 변한 것이 수요량의 변화고 곡선 상에서 움직이고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했을 때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서 그게 수요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보시면 수요 곡선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방금도 그렸지만 수요 곡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렸죠? 어떻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둘 중에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직선이 맞는 거예요? 곡선이 맞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좀 살펴볼게요. 자 수요량은 보세요. 소비자가 소비하려고 하는 양이 수요량인데 우리가 이걸 한 번 볼게요. 이게 지금 짜장면 가격이 올랐어. 근데 수준 1이 있고 수준이 레벨 1과 레벨 2를 한 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는 짜장면 가격이 500원 올랐고 그 다음에 수요량은 1,000그릇 감소했죠. 그죠? 수준 2는 짜장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그냥 감소한대요. 어떤 게 더 자세해요? 수준 1, 레벨 1이 훨씬 더 자세하죠. 왜? 여기는 구체적인 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수준 2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얼마가 오르고 얼마나 수요량이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구체적인 이런 숫자는 안 나오고 그냥 뭐만 나왔어요? 아 그냥 짜장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구나. 이 정도 수준만 나와있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따지는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상품 가격이 오르면 상품이 더 많이 팔리냐 아니면 더 조금 팔리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몇 개나 덜 팔리고 몇 개나 더 팔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짜장면이 가격이 그냥 내리면 많이 팔리고 오르면 적게 팔린다는 그것만 중요하지. 그죠? 그것만 중요하지. 뭐 100원 올랐는데 200그릇이 증가했다. 그딴 건 필요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가격이 오를 때 즉 가격이 상승할 때 유식하게 고치면 이거잖아요. 상품이 더 많이 팔리냐 이것만 중요해. 얼마나 더 많이 팔릴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수요량이 증가하느냐 수요량이 감소하느냐만 중요해요. 그래서 직선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원래 수요곡선은 이런 곡선의 형태로 생겼지만 우리가 경제학을 분석할 때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리고 얼마나 적게 팔리냐는 필요 없고 그냥 올랐느냐 감소했냐라는 이런 직선의 모양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셨죠? 충분해요. 자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기까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 그래서 직선으로 되는구나 이걸 아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그래프들이 대부분 다 직선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뭐 ISLM 곡선 거시 경제역에서 나오는 BP 곡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직선으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거는 그냥 조금 수준이 조금 높은 얘기인데 만약에 그래프를 그냥 직선으로 그린다고 맘 먹잖아요. 그러면 이런 두 점만 구하면 그죠?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자 두 점이 이렇게 찍혔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툴입니다. 직선으로만 그래프를 그려도 된다는 것은 경제역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다. 이 정도 그냥 한번 알아두십시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되게 중요한 개념을 두 개 배웠어요. 수요량과 수요의 차이를 배웠고 그 다음에 유량과 저량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둘 다 거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핵심 네 번째에서는요. 우리가 수요의 법칙에서는 다른 거는 모두 일정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어떻게 됐느냐를 본 게 수요의 법칙이었죠. 핵심 4에서는 일정하다고 났던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변할 때 그 요건들이 어느 것이 있는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점점 시험에 많이 나고요. 점점 중요해집니다. 아셨죠? 다음 강의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